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이어 가지고 그저 2021년 제3회 가스기사 필기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과가스 충전용기 운반시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 없는 것 그죠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 없는 것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과가스 충전용기 운반시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그죠 운반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것들이 있는가 그죠 없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들이 있는가 자 여기에서 없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없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염소와 그죠 염소와 아세틸렌 그죠 염소와 아세틸렌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 암모니아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보다 내용이 되는가 그죠 염소와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 염소와 자 이것은 우리가 염소라고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염소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염소와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는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다 그죠 염소와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할 수가 있는가 자 염소 그죠 염소 자 여기에서 셋자에서 그죠 셋자에서 그죠 셋자에서 그죠 셋자에서 그죠 셋자에서 염소 그죠 염소 그죠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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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 그죠 염소 암수 그죠 소자 여기에서 시어다 고 여기에 시어다 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연관을 지어 가지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염소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는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질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안전한 가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안전한 가스다라고 하는 의미는 질소라고 하는 이 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떠한 가스가 되는가 하면 타지 않는 불연성 그죠 불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불연성 가스 그런데 이 수소는 염소는 우리가 조연성이죠. 염소는 조연성 염소는 조연성 조연성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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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 염소라고 하면 우리가 조연성 가스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죠 조연성 가스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가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O2 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칠족 원소 칠족 원소 칠족 원소에 해당이 되는 가스가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염소는 우리가 조연성 가연성 더하기 가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보다도 가연성 플러스 조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1번의 해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62번 고온 고압하여의 수소에서는 수소 원자가 발생이 되어 금속 조직으로 침투하여 카본이 결합 카본이라고 하면 그죠 여기서 카본 이라고 하면 우리가 탄소를 가리키겠지 그죠 CH4 등이 등의 가스를 생성하여 용기가 파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수소는 대표적으로 그죠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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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강 이라고 부릅니다. 강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강 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에서 이거 수소가 원인이 되어서 그죠 수소가 원인이 되어서 fe는 우리가 산몰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자 더하기 CH4 메탄이 생성이 되는 반응 그렇죠 메탄이 생성이 되는 반응 그러니까 수소가 4개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2몰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소취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가 수소취성이다. 수소취성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 그래서 이 수소취성이라고 하는 반응은 강에 붙어있는 이것을 우리가 강이라고 이야기했죠. 강에 붙어있는 이 탄소가 탈리 탄소가 떨어져 나오는 반응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수소취성을 다른 말로 탈탄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탈탄작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탈탄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강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상 그렇죠. 여러분들 취성이라고 하면 강에 붙어있는 이 탄소가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이 FE로 나오는 이와 같은 재료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강 같은 경우에는 취성을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 취성. 이 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지기 쉬운 성질 부서지기 쉬운 성질 이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탈탄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강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는 것이죠. 그래서 62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금속조직에서 탄소의 추출. 탄소가 추출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탄소가 탈리되어 되는 현상 그렇죠. 탈리되어서 빠져나오는 현상. 추출이라고 하면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에 붙어있던 이 탄소를 뽑아내는 작용 이것을 우리가 추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리 그러니까 탈리라고 하는 말이나 추출이라고 하는 말이나 동일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문제. 여러분들 63번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가스 저장된 거실의 실내 설치의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과연성 가스 저장된 거실에는 가스 누출 금지 경부장치를 설치한다. 저장된 거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자연 환기 시설을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 환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강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강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과학가스 저장된 거실 내에 실내의 설치 기준 그러니까 실내에 과학가스 저장된 거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다분히 우리가 가연성 가스가 우리가 누설되어서 체류할 수 있는 그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환기보다도 강제 환기 시설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동력을 이용을 해서 강제로 뽑아내는 그 같은 작용을 강제 통풍 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된 거에 설치한 안전벨브는 지상에서 5m 이상 안전벨브는 지상에서 5m 이상 높이의 방출구가 있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한다. 저장된 거의 정상부와 저장된 거실 천장과의 거리는 60cm 이상으로 한다. 저장된 거의 정상부와 저장된 거실 천장과의 거리는 60c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저장된 거의 정상부와 저장된 거의 정상부가 있는지